우리 사장님도.. 숨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아아아아아 대가리가 그냥 빡 올라오면서 촤아악 어? 자녀 안녕하세요 어? 아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자라즈.. 아 예 자라즈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제가 원래 잘 안다니는데 아 근데 요즘 이런 시국에 그 현장 판매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.. 아 그래요? 어.. 아 일단 옷 좀 벗을게요 아 예 편하게 자 이거 우리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네 자 제가 이거 갖고 온 거 이거 이거 잘하죠? 아 잘하지 그렇죠 아 좀.. 생소하긴 생소하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액깃을 그대로 넣었어요 아 그래요? 어.. 이게.. 자박이 귀한 건데 이걸 사장님 드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생명 연장이 돼요 아 그렇죠 몇 살이세요? 저 올해 36신 36신데 잠시만 이걸 한 3개월만 먹으면 제 하루 잡아서 한 150살까지 살 거예요 아아아아악 예? 150살까지 살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야 이걸 먹으면 레고식까지 차 왜냐? 자라가 장수에 두는 우리예요 그 자리죠?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 거북이 아닌가요? 친구잖아요 둘이 굉장히 가까워요 자라하고 거북이랑 같이 아침만 DM 주고받고 그래요 아 그래요? 어? 아 네네네 그걸 왜요?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그거 알죠? 생명 명장의 꿈 메치니코프 씨 알죠? 네네 메치니코프 씨가 이 자라 칩을 먹고 그 양반이 몇 살까? 200도 살까지 살았어요 네이버 칩 나옵니다 메치니코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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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도 살까지 살았어요 메치니코프 그렇게 살았요 지금.. 지금 음색으로 거짓말처럼 느껴지시니까 아.. 아.. 자라 그냥 푹.. 자라 예? 푹 자라 가린 날 갈게요 내가 자라 못 믿으시니까 저런 뜻이 아니고 푹 자세요 자라 판매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러니까 못 믿으시니까 저를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리고 짧게 굵게 그냥 딱 하는 게 인생이니까 짧게 근데 사장님 사실 뭐가 중요하냐 이거를 사장님이 드신다 그러면은 노화방지에 탁월합니다 노화방지요? 예 사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 몇 살 처럼 보여 솔직하게 마흔.. 나 92살이에요 네? 나 92살이에요 이거 먹었잖아요 92살이에요 예 이게 6.25 낳을 때 알죠 그때가 6.25때가 저 몇 살이었고 아 그때 내가 19.. 아 20살이었다 내 20살이었거든요 그때 김일성하고 내가 친구거든요 그 집 그게 금방가 이제 저 이제 공격할 거니까 도망가는 해가지고 지금 제가 부산으로 도망갔다 아입니까 집 사투리 쓰고 있잖아 진짜요 예예 그 정도는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혹시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문제점 이런 거 없어요? 아니 뭐 그냥 요즘 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가 머자 쓰는 이유 머리에 탈모가 생기면서 그렇지 나 그럴 줄 알았다 매일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조금 고민이에요 사장님 제가 원래 대머리였어요 진짜 대머리 이거 먹고 지금 봐봐 머리 아 그러니까 대머리셨는데 이걸 먹고 이래 됐어요 저는요 잘 때마다 300개씩 뽑아요 왜? 너무 잘하니까 잘하 잘하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렇게까지만 들었을 때는 제가 아마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먹게 되면 뭐가 하냐 근육 강화 근육 강화 근육 강화요? 근육 근육 있잖아요 근육 사장님 이걸 딱 먹는다 그러면은 무단 빈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버스가 확 지나갈 거잖아 그럼 사장님하고 빡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될 거 같아요? 다치죠 아니지 버스가 다치지 왜 근육 강화 안 관리 시켰잖아요 이걸 먹고 오고 그래요? 네 버스가 숨기게 한 10명이 다 뭐 알아 놓겠지 아프니까 사장님이 한 개 다 아프다고 그게 말이 돼? 저는요 칼이 들어와도 저는 안 뚫힙니다 왜? 근육 강화 됐으니까 이거 맨날 먹거든요 때려 부숴요 나 진짜 세게 세게 한번 때려 부숴요 아 진짜 잠시만 욕으로 준비 준비 가자 근육 강화 준비 과정이란 게 있어요 준비 좀 합시다 아니 일단 때려 부숴요 세게 때려 봤어 나 근육 강화 한 개 다 아 괜찮아 세게 때려 부숴요 빨리 실례하겠습니다 빨리 딱 한 개 다 아프잖아요 한 개 한 개 다 아프잖아요 한 개 다 아프잖아요 왜 나 이걸 먹었으니까 근육 강화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데 아니 근육 강화 됐으니까 제가 한 개 다 아픈 거예요 이게 근육 강화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근데 제가 체격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근육 있으면 징그럽지 않나요? 그런 근육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 이 말 할 줄 알았다 다른 근육 다른 근육이요? 가운데 근육 있죠 우리 한 개 살고 있잖아 그렇지 아 여기에 또 좋아요 그렇죠 가운데 그 근육 먹기 때문에 온 에너지가 그쪽으로 쫙 집중돼서 빵 어떻게 빠는게 돼요? 자라 자라 자라가 숨어있잖아 아 목요? 자라 목 우리 사장도 뭐 숨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대가리가 그냥 빡 올라오면서 쫙 가운데 그래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정력에도 좋구나 그렇죠 정력하면 잘하죠 일단 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 사는 게 아니라 연락드릴게요 저도 뭐 좀 생각하시면 필요하니까 아 그렇구나 사장님은 내년에 죽겠다 왜냐면 생명 연장이 안 됐잖아 이걸 안 먹게 그런 말씀은 뭐예요? 아니 안 먹게 되면 그런 거예요 조그마한 사고 해도 이제 이제 뭐 피가 철철 나면서 죽겠지 왜 그런 게 당연한 안 됐으니까 머리 다 먹겠지 생명 안 먹었잖아요 입관하겠다 입관 빨리 나면 갈게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 자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오신 것도 있으니까 가격은 얼마 3박스에 17,900원요 예예 저렴합니다 알았어요 아 드셔보시고 연락주세요 속는 셈 치고 제가 아 안 속는다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저 야 잠시만 벌써부터 머리 잘한다 만졌는데도 머리 잘하네 지금 야 대단하다 일단 뭐 그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계좌로 제가 입금해드릴 테니까 가게 주소로 보내주세요 네네 연락주세요 네네 미친놈 얘기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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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